홍반장! 오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왜? 내 신변보호를 위해서 앞으로 외부에서는 2m 내 접근 금지. 2m면은... 이만큼? 이게 무슨 2m... 1m도 안 되겠네, 지금. 홍반장이랑 나랑은 생각하는 단위가 조금 다른 것 같아. 국제 규격을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는데? 국제 규격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는데? 홍반장. 이번 주말에 나랑 정식으로 데이트 어때? 데이트? 데이트 때 뭐 하고 싶은데? 데이트 때 산책도 하고 밥도 먹고. 그리고 홍반장이 원한다면 다른 것도? 다른 거 뭐? 다른 거? 일할까? 아이, 좋아! 아, 왜? 뭐해? 다 죽잖아! 아, 예쁜 거야, 왜? 아, 어떡해. 아, 어떡해. 아, 어떡해. 내가 하지 말랬지? 짜증나게 하지 마. 아, 뭐가 이렇게 딱 그래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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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피다. 하지 마, 그런 거. 앞으로. 봤지? 은 선생님 들이봤는데 주저함이라고는 전혀 없었어. 그니까. 야, 저 정도면 거의 뭐. 증오라고 봐야지. 야, 그만 가볼게. 네. 킬레옹 오빠. 가. 다리 안녕. 네. 잘 들어가세요. ANK YOU. 안녕.